우리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때 많이 갔는데요. 짧게 이거 가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때 첫 번째, 특별사전투표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사전투표소 이렇게 저도 부여 청양 투표장장으로 일해서 특별사전투표소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 법적 근거가 눈 씻고 봐도 없었어요. 눈 씻고 없어서 유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죠. 이런 법이 없는데 이렇게 설치해도 되나? 제가 처음부터는 그럴 리가요.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또 멍해서 이렇게 감염병이 있을 때는 특별사전전쟁이나 이런 외환이 있을 때는 선거를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네이버 이렇게 법조항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검색도 해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해봤는데 역시나 없었어요. 없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법적 근거도 없는 만약 행정이 있을 수 있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더욱 깬게 지금 그 투표지죠. 투표지가 지금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제조된 거거든요. 투표사전투표소 이렇게 제조된 이 공장이 어디냐면 특별사전투표소인데 이 특별사전투표소가 또 이름은 또 양남면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가 이제 양남면 이름을 갖다가 쓴 거죠. 그 이름만 갖다 썼다는 것은 제가 경주선관위에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대요. 경주선관위하고 관계도 없고 양남면 이름은 제2사전투표소 불법투표소를 차리신 거죠. 그리고 현대차 경주연수원이었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양남면이 지금 그 사전투표소가 경주시에서 공고했을 때는 보면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게 왜 없느냐 양남면은 그러니까 경주시를 모른다는 거죠. 사전투표소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를 모르고요. 이게 공고거든요. 공고 뭐 다르게 특별하게 공고를 했을 텐데 반드시 선거는 선거투표소는 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하지 않았다. 공고도 하지 않고 어디 구석에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공고라는 것이 법적으로 딱 규정돼 있던데 법종을 보니까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설치해서 선거일 전 9일까지 선거일 전 9일까지 명칭 소재지 설치 운영기관을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지 않고 그러면 하쪽 구석에만 설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위치를 몰라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없게 되는 국민이 생기면 그거 불공정이잖아요. 그럼 불공정은 결국은 불공정한 선거는 무용거죠. 실제로는 근데 지금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시군 구시군 선관위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주 선관위는 아무 관계 없다고 하니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남면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이 그 제2선거 이렇게 물론 양남면 원래 투표소에서 가서 했겠죠. 그리고 제2투표소는 뭐 다른 분이 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법을 위반했다. 공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제2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다. 그건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보도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보도자료가 2020년 4월 7일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4월 10일 날 사전선거 했지 않습니까? 4월 10일 날 11일 이틀 날 했는데 바로 사흘 전? 뭐 나흘 전? 이렇게 바로 그날 이렇게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급조 한 거죠. 급조.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무소 분리에 무법 천지 기관이냐 제멋대로 투표소를 차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게 보도자료지 보도자료마저도 3일 전에 한 거고요. 이게 보도자료가 공고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공고가 아니잖아요. 공고 아닌 거죠. 공고를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댓글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분이 남기신 게 저거 정보공개 청구해봐야 하나? 이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신 분들은 저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하시죠. 그리고 투표관리관이라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이 있는데 이 투표관리관은 누가 임명해야 되냐면 위촉해야 되냐면 구시군 선관위가 위촉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가지고 저희가 잘 알고 있던 투표지에 나와있는 투표관리관 그 이름 김모 김모 관리관님 지금 영상에 사진을 몇 개 보면요 이 특별사전투표소가 불법인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창관이 없습니다. 물론 저기 있는 투표관리관도 투표사무원도 이렇게 시군 선관위가 위촉한 분이 아니고 가짜고요. 이게 위임의 본인위를 아예 넘어섰고요 이미 저분들이 정상적인 위촉받은 선관위 공무원 선거 사무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창관인도 없습니다. 창관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전자 통합 선거의 명부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저렇게 가져다 놓고 저렇게 단말기로 접속을 해서 하는데 다른 곳은 안 봐도 뻔하죠. 다른 곳에서도 여기에 김선수님이 양남맨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2투표수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전국적으로 저는 피드백이 바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건 의료인들 투표고요. 의료인들 투표고 의료인들 투표가 끝나면 확진자 투표가 있거든요. 확진자 투표를 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확진자 투표인데 확진자 투표는 저 세 분만 이렇게 합니다. 참관인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한 분은 투표관리관 한 분은 투표사무원 한 분은 참관인 뭐 이렇게 역할을 나눠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렇게 세 분만 하게 되면 위법이거든요. 참관인은 네 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명 이상. 최소한. 네 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참관인이 없는 투표 제가 저기 아파트 선거 무효소송을 했을 때도 참관인이 없다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였어요. 참관인이 없으면 그 선거 자체가 공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 참관인이 없다. 심각한 결함이다. 저 자체로서 선거가 무효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저기는 이제 대전 동구 같은데요. 대전 동구. 대전에도 아마 대구 동구인가요? 대구에도 아마 저런 특별사전투표에서 차려졌는데 저기도 보면 한 분 두 분 세 분 보이잖아요. 세 분. 딱 세 분 보이고 나머지는 참관인이 없어요. 참관인이 없고 그래서 아주 그 코로나를 빌미로 아주 무법천지 사위로 총선을 치렀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저게 지금 미대 A님 말씀 들어보면 법을 위반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미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라는 이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제2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등면 동에는 하나이기 때문에 제1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 그냥 사전투표소 하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중동 부천 신중동을 예로 들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부천 같은 경우에 이제 선관위에서 해명하기를 왜 이렇게 부천 신중동에 사람이 많이 몰렸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부천이 행정구역을 광역동으로 편성하면서 동 자체. 하나의 동 자체가 인구가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이. 네. 법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선관위 입맛대로 아니면 어떤 기준 없이 임의로 특정 동에 많이 설치한다든가 하면 이게 결국에 뭐라 그러냐면 이른바 모집투표가 되는 거죠. 특정 지역의 유권자 선거인들을 특별하게 더 투표를 많이 하게끔 하는 모집투표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선관위가 어차피 각급선관위를 관할하니까 그냥 중앙선관위가 한 것도 각급선관위가 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전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그냥 중앙선관위가 바쁘니까 각급선관위에서 하라는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권력분립에 대한 이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 고전적인 권력분립 개념은 수평적인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권력을 나눠 갖는다 이래서 서로 견제를 한다 이런 의미였지만 현대적인 권력분립의 의미는 수직적인 권력분립의 의미를 더 가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견제를 하고 이 공선법에서는 중앙선관위의 모든 권한에 집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각급선관위가 그 권한과 의무 책임을 나눠 갖는 강행규정인 거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역선관위가 반드시 해야 되고 선관위 해명 자료를 보더라도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전투표 관리관으로 가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또 자기네들이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하면서 받았던 서류들 투표지 등은 반드시 인계했어야 된다 지역선관위로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불법은 선관위 해명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불법이 이미 다 입증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전투표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는 전국의 선거구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특별사전투표소가 지금 뭐 선관위 말로는 지금 8개 8개 소가 설치돼서 운영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8개 소가 설치된 그 선거구만 그 지역의 선거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로든 투표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경주사전투표 특별사전투표소라고 하는 불법적인 투표소에서 청양군 투표를 한 거죠 청양군 선거구에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점만 보더라도 전국의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 뭐 아주 명쾌하네요 불법을 그냥 다발로 총체적인 불법 투표소다 총체적인 불법 투표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총체적인 불법 투표소다 총체적인 불법 투표소다 그리고 여기에 한 분이 이걸 다시 또 미디어에이님이 더 다루달래요 이 별도로 지금 한 내용을 정리정돈 다시 해가 방송해달라고 근데 그 해명 자료는요 해명 자료는 두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선관위 해명 자료인데 근데 이걸 내용을 보면 하루 종일도 이걸 까겠어요 내용들이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일련번호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투표용지였고 일련번호가 이미 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1번이 뭐 몇천 몇 번 하고는 끝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표가 나올 텐데 이 표가 나오다가 이게 만약에 이게 훼손이 됐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훼손 됐으니까 이제 뭐 찢어서 이제 그 훼손 봉투에 따로 놓고 그 다음 표를 쓰는 게 맞잖아요 똑같은 일련번호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일련번호는 이제 발급 그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됐습니다 하고 기록도 남기고 이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투명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잘못된 표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일련번호를 또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본투표에서는 이게 일련번호라고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게 본투표에서는 이렇게 찢어버리잖아요 문제가 생긴 투표지에는 찢어버리고 거기 넣어버리면 그 번호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고 주게 돼 있는데 사전투표소에 전자통합선거인명부에서 접속을 해서 한 번 더 복세를 할 수 있었다 이게 엄청난 물이 쓴 거죠 이게 뭐냐면 해명이 오히려 이거는 범죄의 자백인 거죠 왜냐면 아예 한 번 더 한치면 한 장 나오고 또 한 번 더 하면 또 나오고 이러면 원하는 만큼 그냥 리트만 하면 그냥 다 나온다는 거예요 10장에 100장에 다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3의 투표공장에서 표를 만큼 찍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엄청 충족이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투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투표용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그 이제 저기서 저 종이를 보고 저 투표용지를 보고 저 투표용지가 진짜다 가짜다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진정성립이라고 그러는데 진실성이나 자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 저기 옆에 있는 청인은 날인돼서 그러니까 인쇄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그 아래 사전투표관리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김준우라고 찍혀있는 그러면 저 사전투표관리관인 저것 또한 인쇄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 도장이나 이런 것들로는 저 투표의 진실성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계속 이야기해온 건 뭐냐면 투표의 진실성이라든가 진정성립 투표용지에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그래서 박아놓은 거다 바코드가 아니네 기네 뭐 이런 걸 둘 때 치고 QR코드를 그래서 넣어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QR코드가 발급된 매수와 연동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발급 매수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저게 이제 인쇄 프린터기에서 인쇄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프린터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1매 2매 3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매겨졌어야 되는 거죠 5,642번이니까 5,642번째 발급 매수가 나왔을 때 그 매수하고 연동돼서 저희 발급 번호가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선관위의 해명에 따르면 또 한 번을 눌렀는데도 5,642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왔다는 게 그냥 프린터잼이 걸려서 다시 나온 게 아니라 한 번에 입력 명령을 또 냈다는 거죠 근데 또 다시 5,642번이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하면 10번을 눌러도 5,642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스템상으로 이게 매수와 연동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5,642 아무튼 QR코드 마지막에 7자리가 연동된 데이터는 선거인 정보와 특정 선거인 정보와 연동이 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유승수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발급 번호는 5,642만 나오는 거죠 몇 번을 눌러도 이거는 바로 비밀투표 침해라는 원칙에도 당연히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QR코드를 통한 어떠한 투표 용지의 진실성을 확인한다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우리가 투표에 산입된 표가 진정한 것이다 라는 입증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선거무효소송은 사실 행정소송이라 그래서 행정청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그 적법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QR코드하고 순서를 매칭을 하면 제가 찍은 거 만약에 제가 사전선거를 저는 안 했지만 사전선거를 했다고 하면 누굴 찍었는지 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몇 번 찾아가지고 이거 누구 찍었어 이렇게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투표 침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앙선관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선관위가 있고 시도 이렇게 시, 도 그다음에 군, 구 이렇게 구선관위까지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면동 이렇게 선관위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동선관위 면선관위 이렇게 다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선관위는 건물은 없지 않나요? 동선관위 공서를 없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прав이 다 ordinance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신관위위원으로 이렇게 그 지역분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관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시, 군, 구선관위 그다음에 또 밑에 가면 면동, 엎 선관위가 있는데 사무원들을 이렇게 위촉할 때는 시 읍면동 읍면동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투표관리관은 시, 군, 구 선관위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투표 권한이 없죠. 투표 시행권이 없고 시, 군, 구 선관위가 자율적으로 하는 투표 결과를 받아서 직계하는 그 역할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직접 투표를 했다는 거죠. 직접 자기들이 투표를 차려가지고 투표했다. 이게 대한민국에 과연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일을 벌여놨다는 거죠. 종합하셔가지고 한번 방송을 지금까지 한두 번 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종합해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 그래서 지금 저도 경주에 한번 직접 내려가 봐야 되지 않나. 도대체가 너무나 맹백한 주위 의료인들이라도 거기가 코로나 격리 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나봐야겠다. 도대체가 선거가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추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몇 명 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실태 추적은 여기만 할 게 아니고요. 여덟 개 소를 다 해야 되면 저는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덟 개 모두 다 중앙선관위가 오로지 관장을 했고 이 여덟 개에서 일어난 선거 관계 서류라든가 이번에 발견된 훼손된 투표용지라고 주장합니다만 이러한 모든 서류들이 다 중앙선관위로 다 집중됐다. 그리고 이거를 다 폐기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한 분한테 말씀해 주죠.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분 그게 뭐가 드러날 거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소는 어쨌든 모든 투표소는 모든 투표소라고 해도 됩니다. 각급 지역선관위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특별사전투표소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불법 투표소는 전부 다 중앙선관위가 관장을 한 것이다. 법에 어긋나게. 그리고 이 관계 서류들 이때 이 특별사전투표소라고 하는 여덟 개소에서 관장한 어떤 서류들이라든가 투표용지는 전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집중됐다. 그리고 또 한결같이 다 폐쇄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주 근사한 추론이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